여러분 안녕하세요. 손마리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워보시고 싶은데 이 방울토마토는 너무 키가 크고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죠. 공간도 그렇고 자리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것저것 키우시다 보면 아무리 베란다가 넓어도 좁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쉽게 키우시면서 힐링하시라고 이 작은 방울토마토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아이의 공식 이름은 안진뱅이 방울토마토라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런 용어는 조금 저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키 작은 방울토마토라고 해둘까요? 아니면 땅다리 방울토마토? 그렇게 해두고 이 아이를 제가 사온지 한참 되었습니다. 이 작은 포트에 여기에 심어져 있는 건데 한 개 500원 아주 작은 거였죠. 한 이 정도? 아주 작은 모종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옮겨 심어서 키웠답니다. 제법 많이 컸죠? 이제 꽃도 피웠는데요. 이렇게 꽃 보이시죠? 제가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 아이는 실내에서도 키우실 수 있고 키우시면서 화초처럼 힐링도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따먹을 수 있고요. 저도 이 아이는 사실 처음 키워보는데 제가 이만큼 키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 이대로 키우시면 되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. 일단 이 아이를 두 개니까 하나는 여기다가 심을 건데요. 저면 관수 화분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흙이 여기까지 차게 됐죠? 그래서 이 받침에 물이 있으면 흙이 물을 흡수하게 돼가지고 위에까지 수분이 공급이 되는데요. 이 화초를 또 바쁘셔서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. 여기다가 이 구멍 보이시죠? 여기다 물만 담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 위로 물을 안 줘도 되고 또 물이 흘릴까 걱정되시는 분들 물 주려면 또 실내에다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죠? 또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저면 관수 화분에다가 하시면 매우 간편하니까 여러분도 이거 한번 이용해 보세요. 여기다 물만 부어주면 되니까 여기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지 마세요. 또 혹시 잘 씻는다고 마사를 또 넣어주시는 분들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. 이거는 그냥 상토이고요.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물을 넣어서 비벼주었습니다.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 정도 약간 촉촉하게 너무 마른 걸 쓰시면 이 아이가 이제 물을 흡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반죽을 해서 뜨시는 게 좋습니다. 거의 채워주고 이렇게 간단하지만 처음에 해보시는 분들은 또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. 이거 사온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날씨가 밤에 막 춥죠. 그래서 낮에는 옥상에 놨다가 포트에 옮겨 심어가지고 밤에는 실내로 드리고 했더니 그 사이에 이렇게 뿌리가 잘 컸네요. 이거 이 정도 그냥 사시려면 한 3,4천 원 할 겁니다. 저는 아주 작은 걸 샀지만 그래서 키가 크라고 제가 여기 여기 숱 난 걸 일단 한두 개 제거를 했습니다. 여기 숱 난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키 좀 크라고 제일 밑에 그 한두 개는 잘랐습니다. 이거는 뿌리만 살짝 건드려줘야 되겠네요. 빨리빨리 뿌리 번지라고 이렇게 뿌리를 뜯어낼 필요는 없습니다. 이거는 뿌리가 많이 차지도 않았고 해서 그냥 심겠습니다. 화초를 키우든 채소를 키우든 너무 또 키우기 어려우면 힘들죠? 그리고 빨리빨리 크고 해야 기분도 좋고 키울 맘도 나고 이러한 것들 한번 키우시면 요즘 같은 때 자녀분들도 있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아이들이 이런 거 자라는 거 보면 굉장히 또 신기해하죠? 저도 계속 이것저것 키우면서도 이 아이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면 저도 신기합니다. 이렇게 꽉꽉 눌러주었고요. 또 하나는 이 페트병으로 제가 저명관수 화분 만든 거 보셨죠? 꽃보다 상추 29 보시면 저명관수로 상추 키우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미리 제가 시간 관계상 만들어 놨는데요.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끼웠을 때 이 병뚜깡이 이 바닥하고 조금 떨어지게 다른 페트병 쓰시는 분도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병뚜깡 바로 윗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거는 스티로폼에 안 담고 그냥 키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구멍 뚫어주었고요. 이렇게 해서 이것도 뿌리가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았죠? 흙을 너무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. 거의 꽉 차네요. 이정도에서 더 크는지 한번 보고 너무 작다 싶으면 또 빼가지고 옮기면 되니까 별로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. 키우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안되면 큰 걸로 옮기겠습니다. 그쵸. 이렇게 화분 두 개를 완성했고요.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장갑을 좀 벗어야 되겠네요. 저명관수로 키우시더라도 이렇게 우에서 한번 이렇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. 처음에는 그래야 뿌리 부분에 공기층이 있으면 또 안되니까 이렇게 우에서 한번 물을 주셔야 중간에 빈 공간이 있으면 차게 되겠죠?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생긴 조루 사러 다니시지 말고요. 이 조루 하나 있으면 이 부분을 빼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이렇게 끼워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빼서 쓰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쉽죠? 여기다가 물을 가득 날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. 꼭 가득 안 찼어도 이 저명관수 화분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거의 바닥까지 이 안에 화분이 다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만 보시고 물이 없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. 항상 가득 차 있을 필요는 없고요. 그리고 이거 제가 만든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죠? 지금 이 정도 됐을 때도 지금 이 두 번째 칸에 중간점 물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. 이 첫 번째 칸 첫 번째 칸에 내려오면 이게 끝이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칸 위로 물이 가게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. 여러분 아 아이고 빠져버렸습니다. 이렇게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들은 재밌죠? 항상 이 첫 번째 칸 위로 올라가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겠고요.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서 키워야 될까요? 꽃이 피는 아이고 열매를 맺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좋아하죠. 햇빛 잘 드는 곳에 키워 주시면 좋고요. 통풍 통풍이 중요합니다. 베란다 잘 열어주시고 저는 그냥 옥상에서 키울 겁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방울토마토는 곁순 곁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군요. 안 키워보시면 그럴 수도 있죠. 잘 보인 이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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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에 여기 순이 나와있죠?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? 이파리 바로 위에 붙어있는 곁순 이거 제거하지 마세요. 이 작은 키 작은 방울토마토는 이거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그냥 나무처럼 쭉쭉 가지를 많이 뻗어야 토마토가 많이 열리겠죠? 그래서 이 땅다리 방울토마토는 이 곁순 제거하시지 마세요. 그냥 이대로 키우시는 겁니다. 키가 엄청 커지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작은 토마토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곁순 제거하시지 마시고 그냥 키워주세요. 물만 잘 밑에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예쁜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드실 수 있답니다. 얼만큼 커지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부담 없는 방울토마토 앉은뱅이 방울토마토 한번 화초처럼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이렇게 안 만드시고 그냥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. 과습하면 안됩니다. 뭐든지 겉흙이 말랐을 때 물 충분히 주시고 햇빛이 최대한 잘 드는 곳에 키우시면 아주 잘 자랄 겁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